1508차가 들어왔다 나가죠? 7월 8일 10시 50분에 왔다가 11시에 나가네요. 식사를 하러 온 건 아닌 것 같고 잠깐 왔다 가는데요. 1508이면. 최충복 씨 찾아나? 최충복 씨.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할 사람입니다. 그럼.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. 이 주청이 빨리 열려야 할 텐데. 내가 빨리 대표로 취임해야 저것들이 내 앞에서 앗소리도 못하는데. 회장님. 그래 최이자. 기쁜 소식입니다. 마마스에서 온 연락인가? 네. 우리가 준 레시피를 바로 다음 주에 출시한답니다. 그렇게 빨리? 우리 주청에 대비해서 생산 일정을 최대한 앞당겼다고 합니다. 출시와 동시에 2차로 파파그룹 주가가 떨어지면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서 회장님을 밀겠다고 하네요. 5%만 확보해 주는데. 내가 좌절한 주주들은 다 설득해놨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. 네.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. 그래. 이제 시간만 가면 되는 거야. 네. 회장님. 네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대표님 웬일이십니까? 이 차가 최충복 씨 차인가요? 네 그런데요